좀 아껴야 되지만 아, 벌써 총을 다 썼어 한 발 남았어, 한 발 총알 좀 채워야죠 얼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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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그만 좀 쏘지 아프다 나쁘면은 몸에서 열난다? 오오! 오! 오오! 야 빨리 와! 빨리빨리빨리 한 번만 더! 아아... 나 진짜... 겁나 어이없게 죽었네 아, 겁나 어이없게 죽었네 진짜 와, 말도 안 돼 2000달러로 또 날렸어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오우 오우드 혹오오오 ужас 이, 로봇한텐 역시 염수한 총이지 어디서 이 자식 이 자식 어디갔어요? 나 죽인 놈 죽어요 자식아 오호호호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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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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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정말 상당히 귀찮다 보통 귀찮은게 아니다 itto 귀찮ı 안한데 저기 넌 어디야? 하어 하어우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허어여 Kopf 흐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полне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애 그래야 되는데 물인데 물 안 내다 놓으라고? 수빈이 형님 어서오세요 야 물 안에다 넣으라고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얇은 물이구나 아 넣어? 난 또 누구라고 난 또 누구라고 어? 아니 무슨 턱스여? 어어어 어어어 우아 와아 우와아 좀 하는데? 아우 총알도 없어 아 너무하다 넌, 넌 보자 멀리서 로켓포로 죽여야겠다 또 죽었어 근데 점점 가족 증명 횟수가 많아진다 뭐야? 어디서 쏘는거야? 어디서 뭘 쏘는데? 아, 척서들이 쏘는거야? 안 맞는데? 야아 야아 진짜 뭐야 이걸로 안되겠어 데밀이가 많이 안들어가 별로 멀리 써도 괜찮나? 이게 멀리 써도 괜찮나? 이천 이천 막 이렇게 들어가네? 괜찮네 괜찮네, 괜찮네 멀리서 쏴도 데밀이가 팍팍 들어가는구나 그냥 나와 아, 전체가 데미지 그 에너지구만 총알좀 채우고요 이걸로 얘 어디갔어?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이스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? 지 죽을종살동해서 했더니 아, 얘 얘는 무슨 퀘스트를 맡기면 대충대충해 아니 별로 끝이 안좋아 기분이 별로 안좋아 제 퀘스트를 하면 잠깐만 이 저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자 올라, 올라가는 일이 있네? 아,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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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돈 많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지 안녕히 계십시오 벌써, 어 일찍 자시는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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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이 시작권 정말 어, 되게 금방 얻은건데 그니까 얻은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쓰, 잘 쓰고 있어 굉장히 얻은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잘쓰고 있어 이거 레벨 몇자리더라? 12자리인데 12자리인데도 아직도 이, 이 총을 따라올만한 총이 없어 워낙 좋아가지 이게 제일 컵 쓸거지 게다가 보라색이라 흠흠흠흠흠흠 얘가 그게 뭐 준다고 했지? 보상을? 어어 아 어어 시작권 132에 10 어어 132에 10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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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좋은거같은데? 샷건 얘기했더니 샷건 나왔는데? 데미지 좀 잠깐 보자 응 데미지 죽을거같은데? 오! 야아 하페리온거야 근데 씨 하페리온꺼야